네,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슬라이드로 가보면 텔레워크에서 사이버워크까지. 앞서서 파텔께서 굉장히 또 방대하고도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가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다들 말하는 게 정말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삶이 너무나 바뀌었는데 언제쯤 다시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에 대한 진짜 대답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바이러스는 오히려 지금까지 발생을 해왔었던 변화,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가속화를 시켰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가장 큰 변화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인터넷과 관련된 겁니다. 인간의 삶은 벌써 인터넷으로 많이 바뀌었죠. 바뀌고 있고요. 앞서서 또 파텔께서도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달러나 또는 위안화와 같은 이러한 화폐를 보여주셨는데 사실 인간의 생활은 수백 년 동안 달러 또는 통화 위주로 움직였지만 이제는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지금 시작되는 변화, 인터넷으로 인해 시작되는 변화는 사실 바이러스에 인한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만 놓고 보았을 때는 사람들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몇 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첨단 연구를 이끌었었기 때문입니다. 이 슬라이더라도 나와있지만요. 제가 NSF에서 세계 분야에서의 연구를 이끌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새로운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20년 전부터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을 저희는 20년 전에 했었던 겁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과학 분야의 저명한 교과서에서도 기계 학습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희는 10년 전에 이미 한 겁니다. 이제서야 컴퓨터 학자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던 것이 많은 것이 가능하구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진작에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지금 국가과학재단이나 또는 IEE 등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연구나 또는 기술 개발들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범주를 벗어난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러한 것들이 또 상당히 우려스럽고 무섭다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한 번은 트렌트 프랭크라는 의원님과 함께 회의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분께서 미 하원에서 미래의 위험에 대응하는 상해미원회 위원장을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굉장히 참 무서운 일이십니다. 굉장히 많은 우리가 하는 모든 무서운 일들이 무서운 일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시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사람들은 그냥 걱정만 한다라고 하시면서요. 사실 저는 사람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겁을 먹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모든 것들 이런 모든 팩트들을 다 알게 된다면 그냥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안심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돈 받고 나를 안심시켜주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을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정책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에서의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는 두 개의 캠프가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규제 당국, 변호사들이 있죠. 저는 또 규제 담당자들, 변호사들 만나봤습니다. 이분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야수를 결코 길들일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면하게 된 문제들은 설계 자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물론 조약이나 또는 협약도 필요하겠지만요. 그런데 충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계 자체가 가능성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어떠한 일들이 걱정거리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가짜 뉴스라거나 또는 가짜 보도 이러한 것들이 정치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킨다거나 또는 전 세계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거나 이러한 것을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가짜 뉴스가 한 가지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의 걱정하는 게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실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밀레니엄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하였는데요. 그런데 낙관적인 결과마저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날의 일자리 중에서 70%는 사라질 것이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은,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어쨌든 이 기술적인 변화라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변화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70%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저만큼 이해하지 못하는지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을 텐데요. 사실 인간이 하는 거의 모든 일, 인간이 하는 거의 모든 일은 인터넷과 컴퓨터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은행가들은 트럭 기사들이 일자리 읽겠구나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 은행가들 또는 변호사들도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거죠. 트럭 드라이버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일자리 문제도 있고 또 그리고 데이터 문제도 있고 또 터미네이터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죠.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터미네이터 2 같은 이러한 무서운 영화 이건 다 사이파이다, SF다, 믿을 필요 없다. 그래서 이러한 살인 로봇 같은 이런 무기는 만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기술은, 어느 날의 기술은 이것보다 더 많이 발전했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서 유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도 이러한 툴 중에 일부를 개발하는데 일조했으니까요. 어쨌든 이러한 모든 기술이 다 합쳐지게 된 다음에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정말 나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설계 자체, 그래서 기초적인 인터넷 시스템에 대한 설계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시스템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복무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많은 법조인들이 인터넷과 관련된 법을 만들죠. 그런데 이렇게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자체에 대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음 장이요. 지금 실제로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들, 즉 미래 인터넷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한 두 개 내지 네 개의 그룹이 있다고 하셨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두 개의 그룹은 제가 보통은 고질라 아니면 킹콩이라고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새로운 인터넷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통제를 하고 우리가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는 그룹 중에서 가장 큰 그룹이 중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새로운 통화 또 새로운 교환 절차를 만들게 되면서 그래서 기존의 화폐를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은행이라거나 또는 금융 조치를 통해서 뭔가를 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군사적인 측면도 있고 또 인간을 관찰을 하고 또 인간에 대한 통제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많은 궁금한 것이 공산당에서 정말 노동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가.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는 중국에서 학생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마르크스론을 읽으면서 노동자들에게 힘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중국의 공산당에서는 우리는 그런 공산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노동자들한테 힘을 실어준 그런 공산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죠.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새로운 인터넷을 소개해 나아가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드리자면 이 둘 사이의 갈등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중의 갈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암울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희망은 여러분입니다.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한국에서는 이게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알고 있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서는 우리의 지능이 필요하다. 이걸 알고 있다는 건 인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장점인 것이고 또 그 외에도 기술도 있고 과학도 있고 또 네트워크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의 시스템, 중국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만큼 한국이 독보적인 위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장이요. 새로운 인터넷을 설계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몇 가지만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슬라이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이유는 한국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이 새로운 인터넷 설계에 있어서 새로운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과 파트너십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파트너십을 원하겠지만,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이러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어떤 KISD와 같은 이러한 기관들도 있고요. 제가 여기에도 방문했었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기업이나 이러한 기관들이 정말 너무나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시스템. 네 가지 시스템들은 다 반드시 개발이 되어야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차트는 사실 정치인의 차트가 아니고, 이는 시스템 설계입니다. 간단해 보이겠지만, 그런데 이 차트는, 이는 하나의 로드맵인 거죠. 미래로 나아가는 로드맵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석을 하고, 또 이행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상단을 보시면 지속가능한 지능형 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사이버 통화라거나, 또는 언론의 자유, 또 자유로운 정보, 정보 교환 방식 등등, 굉장히 복잡한 그런 주제들인데요. 또 그 외에도 첨단 신경망 수학 등도 필요하고요. 이러한 것이 있어야지만 또 진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컴퓨터 학자들이 물론 기술적인 언어도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실은 굉장히 복잡한 수학적인 공식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수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운영 체제에 대해서도 OS 등등, 이와 관련해서도 위험도 있죠. 예를 들면 해킹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계속 개발해나가야 되고, 그러한 만큼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요.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네 가지 박스, 이 네 가지 요소들은 잘 코디네이션을 해서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까지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독보적인 역량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여기에 의존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결과물, 새로운 인터넷은 전 세계에 중요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남아있으면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로 건너뛰어도 될까요? 네, 건너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설계에 있어서 여러 패러다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국립과학재단에서 일을 했을 때 대기업분들이 IoT와 관련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계 미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보게 되었고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좌편에 보이는 이런 계획, 왓슨이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계획이고 또 새로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안 좋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수학적인 도구, 또 과학적인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도구들을 활용한다면 희망적으로 더 나은 시스템을 우리가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제대로 더 나은 인터넷을 설계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협력한다면 그 미래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예전에 보셨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보다 기술적인 내용들을 지각하고 있습니다. 신경망이 있었고 UJ라는 신경망이 있고 그리고 또 뉴스피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매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야만 이 위대한 계획을 실현해 옮길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을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새로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술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저를 밀어야 할까요? 이 장표가 가장 제 발표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시고자 한다면 이 부분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AI와 관련한 최첨단 기술들이 다음 주에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테이션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연산 지능과 관련한 국제회의가 개최될 것이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최첨단 연구가 공유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접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넘어서는 최첨단 기술들입니다. 미국에서 AI에 펀딩을 하는 이 투자자들이 와서 실제 논의도 할 것이고 앞으로 미래의 모습에 대한 보상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정말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특히 AI 최첨단 기술과 관련해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설명하게 될 회의입니다. 또 유튜브를 가시게 되면 그 전 동영상도 담겨져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했던 강연도 있습니다. 월버스 AGI를 검색해 보시게 되면 제가 정책 도전 과제와 관련해서 발표한 강연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단에 보시게 되면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리가 크지는 않습니다. 아주 미약하게나마 소리는 들어옵니다. 아니요, 잘 들리진 않습니다. 작은 소리로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쉽습니다. 질문을 많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 목소리 잘 안 들리시는 모양입니다. 아쉽지만 이것으로 닥터 워버스 강연을 끝내겠습니다. 정말 저도 AI와 관련된 최첨단 기술이 다음 주에 발표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참 궁금합니다. 말씀을 깊게 안 해주셨는데 그것도 좀 물어보고 싶고 휴머니즘에 기반을 둔 AI의 새로운 인터넷 그냥 기술 발전을 놔두면 인간에게 파괴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어떤 세계가 뭉쳐서 인간을 위한 인터넷 세상이 필요하다 그 얘기해 주신 것은 정말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닥터 워버스. See you again next time. 박사님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